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. 오늘 기쁜 날입니다. 세계의 날이라서 즐겁고 기쁜 날입니다. 코로나 때문에 고생하고 있지만 코로나 덕분이 한 가지 확실하게 나올 수 있을 것입니다. 이 세계에서 여러 민족이지 않고 한 가족만 있습니다. 인류가 있습니다. 우리는 모두 다 현재의 자매입니다. 정말 이 세상 아름답게 만들 수 있고 미래도 밝게 만들 수 있을 것입니다. 그러면 다시 한번 축하드리면서 오늘부터 다시 새로운 마음으로 한 마음으로 시작하도록 노력합시다. 감사합니다. 축하드립니다.